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공공은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던 2020년 12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경기도 화성동단의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곳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고 2025년까지 240만호 달성을 해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아주 거센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에 집착한 정부는 심지어 모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기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그런 거액을 투자해서 모텔을 개조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서울 용산에 한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청년들은 스스로가 이것은 딴 곳이 아니라 가분계 타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나 가라 가분계 주택이란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8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정책토론회 소식에 눈길을 주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주거안정효과가 더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라고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취약계층에게 월세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재원 낭비 효과가 적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풀어서게 되면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도 취약계층을 대성으로 한 월세 지원금 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사정이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월세 바우처, 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원하는 집에서 월세를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정책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월세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월세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도덕적 회의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 2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게 되면 그냥 현금 지원이 더 낫다는 겁니다. 현물 지원보다도. 과연 월세 지원이 공공임대주택건설 보다도 훨씬 효과적인가.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건설이라는 그런 비교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짧은 기간 동안 주택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에 잠시 적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 맡았던 인상적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개량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3년 전에 썼던 그런 보고서 논문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 그러니까 제가 30대가 됐을 때 초반이 됐을 때 썼던 그 논문이 그대로 아주 숫자나 그런 통계를 많이 사용한 그 논문이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분석 두 제목은 동등효과 적정을 중심으로 저와 이명희 공동건을 작성한 논문입니다. 30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이미 임대주택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는 압도적으로 월세 바우처 월세 지원 제도 같은 제도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수많은 그런 실정연구로 증명되었음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삼아서 1990년에 쓴 그 논문의 후반부를 보니까 연구결과가 아주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크기는 시장임대료와 지불임대료의 차이인 보조금으로 적정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평균 17만 747원이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은 8만 249원에 불과하다. 편익과 비용의 차액인 9만 498원은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같은 가격보조정책에 기인하는 소비행동의 왜곡으로 발생하게 됐다. 편익과 비용 차액을 충분히 상세할 수 있을 때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30년 전인 1990년 연구결과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부분을 실정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론이나 실정 분석으로 널리 검증된 것을 존중할 수 있으면 한 나라의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월세지원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은 6월 8일 날 제주지방자치도와 국민의힘이 공동세미나에서 나왔지만 이미 30년 전에 그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면 이론과 실정 분석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면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무한정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지도자들이 반지성 반이론 이런 부분에 치우치게 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번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정책의 실패에서도 배웠지만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실패에서도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